이리와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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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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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가 뭐 그 라이브 한 번 와 garn 오, 뭐야? 누구 집인가요?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아니, 오늘 매니저 형이 전화해서 아, 오늘 연희동으로 와요. 이래서 연희동으로 온 느낌 아니에요? 약간. 네. 뭐 하나요? 뭐 하나요? 뭐 하나 달리나요? 첫 번째 게임은 방송 뺏기입니다. 방송 어떻게 뺏어? 지금 뺏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근데 왜 나이잖아.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하나 빼주시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해서 1, 2, 3, 4, 5, 6, 7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세요. 너무 과격하게 하세요. 다쳐요. 형, 과격하지 않게 들었지? 응. 우리 합창합니다. 다치지 말자.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도와주세요. Let's go. 둥글게 둥글게. 오, 둥글게 둥글게. 오, 오. 오, 오. 둘, 셋, 셋, 셋. 내가 뺏었다. 내가. 내가 뺏었다. 뭐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어디 있어? 괜찮아? 태형이. 태형이. 태형이, 안 다쳤어? 인기야. 왜 이렇게 불쌍하게 해요? 그냥 쉬어. 자, 가자. 다치지 말자. 아, 이제 붕이 침 날아가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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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다치지 말자. 한 번 더 외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시작. 둥글게 둥글게. 에이. 둥글게 둥글게. 에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추어 주세요. 춤추어 주세요. 동백을 치면서. 에이. 노래를 부르며. 에이.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동백을 치면서. 다치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지민이. 오케이, 지민이. 자, 차례 한번. 이거 내가 해도 돼요? 이거 내가 해도 돼요? 덩어리가 무섭죠? 좀 썩다. 덩어리가 무섭죠? 덩어리가 무섭죠? 네,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지민이 나오세요. 아니야. 체급이 아니야. 필살을 안 하고 있는데. 방송은 네 개 있고요. 사람은 다섯 명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말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춤춰야 돼요. 춤은 안 되죠. 춤춰야 돼요. 여기서 제가 열심히 췄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지민이가 피파라고 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장르를 정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야, 나 이 한 모드기만 만족해. 춤을 제대로 춘다. 아니면, 양블러 절대 안 부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 제대로 춰. 아, 파. 아, 파. 5,6,7,8. 얼반. 얼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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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반가 어떻게 ser? 애... 귀요미. 귀요미. 아... 귀요미가 왜 이것까지 다 해? 아... 자, 하나, 둘, 셋. 지금 알아. 오케이. 이것은 박빙입니다.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넷이 남은 것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박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순발력입니다. 하나, 둘, 셋.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섹시 댄스. 노래는 섹시하게 해야지. ecosbch. 집이, 오빠가 신심입니다. 뭐야? 진짜 이상합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가 잘하는지? 이 정도는 나아가 name? 나아는 나아가야. 왜? 잘하나가는 것. 진짜, 몸으로, 몸으로 한 장면을 할 수 있는 것의 3순위가 blame. 정말 대단합니다. дос overarching. 아트ividad, errado. 로봇. 잘 만들었어요. 램으로 있다. 끊기 rabia. 아니! 아, 쫌! RM 중초라가 못받았다. 방향을 못참다. 아, 이제 정신이. 아, 이게 균형이 6이로 있는데. 누가, 이게 잘하니까? 이 순간과 수영이 가르치습니다. 이건 최대 이력인데. 5, 3, 5, 6, 7, 8, 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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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5대 발교를 도와주세요. 1, 2, 3, 4, 다음, 바로 택시 댄스. 다음은 택시가 되요. 다음은 택시가 되요. 바로 택시가 되요. 택시가 되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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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과격 댄스. 아빠! 아빠! 순발력이 있다. 마사지? 제가 운동을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앉아. 와 슈가 1등. 세종 슈가 1등입니다. 아, 아, 홍보여. 대박이다. 1등이 그냥 고름되는 거에요? 맞습니다. 이거 1, 2, 3등 상관없다. 일단 이거 치트키 아닙니까요? 어떤 건데요? 아, 아, 치트키네요. 이거 가져가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점을 리폼할 때 과다 노출을 하십시오. 그래. 어,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본인 입으시고요? 어떻게 노출? 그냥 뭐 막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뭐 배가 보인다던가 이런 거. 이거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세 개. 세 개 이상이면 다 돼요. 빨리 가져가세요. 뭘 사야해요? 세 개 이상? 뭘 골라야해요? 한 개 안 미사였네요. 형은 리폼할 거에요. 와, 골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골덴인데? 골덴. 아, 올덴 추억입니다. 너무 덥지 않을까? 골덴이에요, 골덴. 남아 아니면 될 거구나. 댄 댄 댄 댄 댄 댄 댄 댄. 수강은 좀 정상적인걸로? 아, 아닙니다. 수강은 좀 정상적인걸로? 아, 아닙니다. 바로 끝난 건가요? 아니, 아니요. 바징 교체? 아니, 나름 잘 입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댄디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반바지인가요? 어, 반바지 댄디남입니다. 저는 골랐습니다. 거기에 약간 양말에 샌드 씨들이 엄청나요? 아, 알죠. 알죠. 와, 힙스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름 태행이가 입을 법한 것 같은데요? 딴딴딴딴. 요즘 힙스터로가 핫하다고요? 요즘 힙스터로가 힙스터로예요, 요즘. 설렁놈인가? 아니요, 힙스터로 맞죠. 힙스터로 맞죠? 힙스터로 맞죠? 힙스터로. 이제 힙스터로만 걸으면 되겠다. 딴딴딴딴딴. 야, 오빠, 그거 맨몸으로 입으면 멋있게 하겠다. 형, 바지통이 엄청 크다. 코끼리 같아요. 이런 거 약간 리폼용으로다가 뒤에다가 말할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그건 어떻게 해요? 수산은? 수산도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고르지 마. 오케이, 됐어요. 저는 된 것 같아요. 네, 됐어. 됐어.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아, 제형. 내가 고르고 싶은 형광 조끼를 가져가 버렸어. 아, 형. 형, 저게 앞에 그, 저 형 이런 거. 형한테 지을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아, 그거는 이미. 저건 너무 과해, 저거는. 진이 형은 이미 정상적으로 입힐 생각이 없어. 근데 사실 우리 가는데 뭐 그렇게 정상이 될 거라도 있어요. 야! 골랐다, 저거. 아니, 근데 리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저거 멋있는데, 저거? 나는, 저는 참고로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야상 위주로. 어떻게 해요, 리폼? 왜, 뭐 하는 거야? 패치, 패치 붙이고. 형, 그런 거는 이제 아는데. 찡받고. 찡받고 이런 건 아는데. 참은 반반가녀. 오케이. 좋은 goodness . 아, 나희 형을셨다고 생각하시면 좀 aha. 왜, 왜. 양념은 양념하고 바닷가 아무리 저리 작 shipment 뭐야. 아니야? 이게 형, 형. 형 우리가. 이거 형이 입을 수 있는 거에요. zamona. 형이 상관없어 너무 재밌게мо하는 거에요 너무 재밌게만 하는 거에요. 아, 형 상관없어. 아, 형은 그 것을 좋아한다니까, 이 형은 눈아파서 못 볼 것 같아이 이상을기도 해요.. 그 다음은 누구야? 아, 그것은 누구에요. 그럼 오늘. 힙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눈에 튀게 가겠습니다. 눈에 튀게. 눈에 띄게.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까. 참고로 남준씨는 구제를 많이 샀었죠. 구제 전문. 아이고. 아이고. 허허. 허허. 남준씨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른 거 아니지? 오케이. 쇼핑 아니지? 자기 거 고른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자, 오케이. 어떻게 다 해보자. 그래. 어? 티셔츠 같은데? 줄 하나 났어. 은호의? 왜? 걱정 걱정 내놔야 해. 핑크 보이게 나타났다. 과거에 나와야 재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녹색 빠지 않는 거 아니지? 아, 오케이. 와. 다감한데? 좋아. 더 타야 저걸 이게 맞는 거 같고. 암호화 가져가겠는데. 큰일 났다. 뭘 해야 되냐? 제게도 이해수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예술 한 번 이거 보고 싶어? 왜 다 웃어? 왜 다 웃어? 왜 다 웃어? 소음 도왔어. 반가워. 소음 도왔어. 나도 엉덩이 힘들어 봤어. 저 형은 진심이다. 왜 다 웃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 뭐 있냐? 진짜 이거 취향 봐. 이거 진짜. 이거 수영복 빠지잖아. 지금 빌 왔어. 빌 왔어. 진영이 다 해줄 거예요. 양념방, 후라이드방 벌써 나왔어요. 제목. 양념방. 오우야. 오우야. 정국이 좋아하네. 오우야. 오우야. 정국인데? 건더기로 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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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딸 것 더 딸 거. 나 건더 옆에 있는 오른팔 딱. 미치겠다. 진짜. 전국이 스타일 나쁘지 않아. 단자 매드 턴 맞춰야죠. 이것까지 가져가면. 자, 벨트 없습니까? 그걸로 벨트 만들면 되겠다 이건 뭐야 5 야 야 저기 있었네 야 와 석진 형이 타라 보안 내 야 야 오케이 이거 주머니만 잘라세요 바지 붙이면 되겠다 어께 제 개 더 완료 아우고요 빠른 적 cb 집인 남친 자 형성 가능한 그 남부 한번 마 들으세요 어치 미 준비됐어 어중이 됐어 난 2개 안 됐어 종이 벌써 자기 입어서 아예 봐야지 이분이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소식 어중이 생각봐 어처리와 톤 톤 이와 발 가을 남자는 왜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예 그래서 딱 하나만 더 하자면 될 거를 싹 잡아 버렸는데 지금 이거 지금 뭐 ss 거 약간 공료 그 자체 인데 보는 것들이 5 아 책이야 여러분 야 이 색감 대비 와 와 좀 다 쩔어 야 감자 니꼬 진짜 화려하다 s 예 아 마지막 bc 얻어 들고 를 쥐 절 쓰면 저 베이지색 셔츠 골랐을 것 같아요 저 하셨으면 저 하늘색 셔츠 골랐습니다 패터 있는거 저 줄무늬 셔츠 에다가 물 빠진 정바이 부분 방어 뭐 좋아 비행 스타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세요 어 셔츠 육시 많은데 어 과거의 어 말 마지막이니까 이제 막 그냥 다 그냥 이거 입고 공항 착장 가기 벌칙 나중에 어때 아 아 왜요 왜 사진 찍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이가 있고 싶어서 그래 제가 봤을 때 오게 됐나요 아 끝났어 아 좋아요 자 이렇게 멤버들의 옷 고르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게임 저기 오른쪽에 다트 보이시죠 네 저희가 아스의 번호를 어 어 그래 아 다트 재밌지 아 다트도 누가 자랍니까 다트 다트는 솔직히 운은 아닙니까 운이죠 그래서 아 네 실력 운도 실력입니다 아 실력이 다 하세요 예 이게 어떻게 던지냐 해서 그렇죠 셔츠 바로 게임 시작할까요 근데 6번은 저걸 밀어내고 본인께 안착하면 뺏는거죠? 그렇지. 그럼 인정이다. 아니, 땅따먹기야. 근데 6번이 별로 안탑나. 맞아. 낙이죠? 오케이, 0번. 근데 얘네 한 번 연습했잖아요. 우리도 안했잖아요. 우리도 안했을 예정입니다. 낙이죠? 지금 적당히 하자. 털어 꽂아서? 오! 뭐야, 저거는? 30번, 30번. 30번, 오케이. 다트가 더 있어, 근데. 맞아, 다트 많아? 아, 그래요? 5번이야. 18번. 27번, 27번이죠, 27번. 28번, 27번이에요. 와, 근데 진짜 뻥하치고 정확하게 반이야. 뭐가? 제가 정확하게 반이야. 7번 아니면 32번? 형이 형한테 선택지로 해 줄게요. 그렇게, 제가. 저는 32번으로 갈게요. 진짜 반이야. 32번. 32번. 다트 켜주세요. 네. 오! 6번이요? 아니요, 아니요. 오! 6번이요? 아니요. 6번이었는데, 밀어냈어요. 밀어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가져갔는데. 6번이었는데, 제 10번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10번을 가지고 가위바위보. 그러면은 무효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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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되네. 진짜. 태영아, 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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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태영이 없는 거야? 태영이 형이 이렇게 빼는다고? 야, 하나, 둘, 셋. 적당량이다. 아니, 나 나가. 시작하자. 그럼, 실화한 사고 맞으면 되겠네. 자, 갑니다. 갑니다. 또 hábada.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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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었나 나가. 가운데 맞힐 수가 없어요. 지금, 뭔데 맞힐 거 아니에요? 저논의 정보가 맞힐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뭔지 몰라도. 태형아, 가운데에 넣어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태형아, 편하게. 예능 욕심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오케이. 좋아. 오늘 단결이 잘 되네. 좋아. 너무 욕심 안 냈는데? 너무 욕심 안 냈는데? 너무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편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편하네. 태형이 지금 없는 거네. 진영, 왜 꼴등 걸 빼고 그래요? 몰랐지, 나도. 자, 렛츠고 지미. 자,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자. 편하게. 몸을 편하게 하자. 어, 지금. Let's go. 오셨어, 오셨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아, 불량 욕심 너무 내네. 아, 예능 욕심이 과하네. 아, 이거. 심하다, 야. 41분 바라볼 수 있어. 아, 오오.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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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둘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형, 너, 너. 너, 너. 나, 너, 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 이렇게 한 번. 아, 좋았어요. 16번. 망설이 없이 바로. 망설이 없이 바로. 망설이 없이. 4번 또 걸렸지요. 나 4번이었어? 1번. 하하하. 오케이, 1번. 예, 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지민이 유일하게 한 개. 지민이 성당하는 한개가 아니라. 네. 만드는 한 개가 아니라. 안 돼요. 지금 이미 좀 어려움이니까. 그런 거죠? 지민이. 그럼 저한테 선물을. 저는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입니다. 전화해 주세요. – 전화해 주세요. – 나는 41명이 궁금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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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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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뭐지? 윤기 형? 아니, 이게 다예요? 아니, 아니, 윤기.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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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획득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아, 윤기 모자 너무 부럽다. 아, 나 색칠할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나는. 윤기 모자 나랑 교환할 생각 없냐? 뭐를 교환해요, 내가. 진실 겁니다. 진실. 진실. 교환할래? 오, 스카프 좀 탐나는데? 와. 오케이. 매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카프 좀 탐나. 오케이, 교환하자. 오, 좋아. 이거 교환해도 돼요? 와, 잠깐만. 교환해도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 안 돼야 하는데, 다 먹고 나서. 네, 잠깐만. 와, 잠깐만. 저거 누구 거야? 일단 원칙적으로 안 돼야 하는데, 다 먹고. 저예요? 아, 태형아. 살았다, 씨. 태형아, 왜? 와, 야, 죽인다, 야. 근데 이거 소품도 꼭 써야 되는 거죠? 진짜, 진짜. 오케이. 아, 이런 거, 태형아. 아,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귀에 빡, 걸어봐. 아, 이런 거. 나 뭐야? 아, 이런 거 포인트 될 수 있어. 나, 이게 다야? 저거 두 개 아니에요? W랑 H 두 개. 저랑 하나 더. 아, 이거예요?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지민 씨 뭐야? 지민 씨가 비용보다 더 심각한데? 야, 저거 진정하게 탐낸대, 야, 저거. 아, 저거 안 탐나. 뭐 계속 나와요. 안 멈춰. 와, 야. 오케이. 미쳤다. 진작, 진작. 진작 해보려고 했는데. 와,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제 지민 씨 소품을 하나 더 골라주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소품 한 번 넣어주세요. 상진아. 와, 저 왕관 하자. 왕관. 지민아, 저 왕관 어때? 야, 저 왕관을 향해 가자. 왕관. 지민아, 왕관. 왕관으로 가자. 자,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으로 갈게요. 왕관 결정. 결정. 완전 왕관이네, 이거. 심지어 얘로 가자. 야, 이거 거의, 이거 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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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걸 리폼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잠깐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당신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제가 만든 옷을 당신이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지금, 지금 지민이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많아요, 지금. 됐어. 자, 혹시, 뭐, 여기서, 난 이건 꼭 필요하다. 골드 체인. 저랑 딱 찰떡이에요, 지금. 저. 바로. 네. 저 이거요. 스프레이. 바로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수도 게임 들어갑니다, 수도 게임. 아, 몰라, 수도, 몰라. 더 갖고 싶은 것도 없어. 나도 갖고 싶은 것도 없다. 모나코의 수는? 야, 이거 했어. 하나, 둘, 셋.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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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는 뭐냐? 나도 뭘로 알았는데? 나도 뭘로 알았는데? 이거 방송에 나온 거잖아. 나도 모나코 쉬운 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스프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간다고? 네. 두 개만 가져가. 두 개만 가져가. 네.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 이건 보너스를 얻는 거니까 다 가져가지 마십시오. 솔직히. 한 게임에 하나씩 하시죠.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씩. 한 게임에 하나씩. 그럼 한 게임에 하나씩. 형아, 한 개를. 저도 할래요. 나도. 오, 귀여운 거 맞네. 저 하겠습니다. 저 게임 주십시오. 저도 할래요. 세영 씨 모르겠어요? 잠시만.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색인지. 스프레이 하세요. 스프레이 하세요. 스프레이 하세요. 한 번씩만 더. 그래. 목을. 그리고. 저 할래요. 3,2,3,2,3,2,3,2,3. 좌우,3,2,3,2,3,2,3. 좌우,3,2,3,2,3. 정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없죠? 1,2,3. 1,2,3,2.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투 던지는 거보다 쉬운데. 자, 콩민경음 게임입니다. 오케이. 기옥, 이응. 하나, 둘, 셋 가위. 오케이. 잠시만. 아, 이건 진짜 이거야? 정말. 저는 이 패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 수돗게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호랑이. 아, 해바라기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돗은? 하나, 둘, 셋. 아, 이건 크다. 아니. 나도 한판 하자. 저도 한판 할께요. 골드 체인이다. 혹시 패치 몇 개 가져야 되나요? 하나만 가져야 되나요?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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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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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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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다. 이제. 이제. 오케이. 뭐야. 윤기형은 긴받이를 생각하고. 너무 기장이 애매한데. 이 기장이 중요합니다. 이 기장이 중요합니다. 리포로. 비용이 중요합니다. 형은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옷이 탄생이 되겠지.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리포로 시작해 봅시다. 리포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글루건 조심해야 됩니다. 팬은 없어요? 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여러분. 다 입어보셨어요? 네? 입어보니까 뭔가 심각해졌어요. 아, 뭔가 입어볼 필요가 있나요? 아, 네. 확실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 둘, 셋, 셋, 셋. 아 아 예 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cc 끌린 들어 한 되요 그냥 막 자면 되나 에이 이건 취소 좋아하겠다 애들이 운 태용씨 4 화끈한 게 뭔지 보여 주지 다 짤다 버리겠어 이건 지금 나오자 아 나 지금 하세요 예 5층 여건 지적 느낌은 데 이거 바지 더욱이 타는 너 뭐 기억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화상 이케 다 초 초 어 오케 아오 wan or 않게 더 내보자 뭘까 짤라 보면 되는 거 아냐 5 5 아미는 바지 덩치 고 이제 그 그림 기대 들어간다 . 벌써 망한 것 같아. 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끝났다. 왜? 바느질이 어떻게 해? 바느질 안 해봤어? 입어볼까? 그렇게 붙이는 것들은 그냥 글루건 싸서. 글루건 전기 어디 있어요? 형님. 오, 뭔지 아세요? 동생이 하는 행동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적당해야지.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그냥 내 손 가는 대로 알어 내 맘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맘대로 강남 너무 너무 멀리 갔다 어 그래서 안 했어 잘못해서 안했어 대로 으 으 으 아 뜨거 씨 아 야 위험하자고 말한지 5분도 안됐는데 바로 손을 써버렸죠 아니 이게 줄고 나오고 그 편이 올려놓고 해 올려놓고 그리고 언제 써요 아 바느질 안하고 부칠 때 글루건 쓰면 바느질 안하고 붙여도 됩니까 그치 아 이마 나왔나 봐야지 와라 침 꼽으셨어요 으 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나요 전기 꼽으셨어요 네 그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에 뜨거워 지면 그 다음에 나와 아 뜨거 씨 근데 안 나오는데 이거 꽂은 건가요 나온다 열을 좀 받으셔야죠 놀받네 진짜 화내지 마요 침착해요 그래 남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내지 말자 하자 하나 둘 셋 화내지 말자 열받는다 길래 해 어 어 조심하십시오 조심해 주시겠어요 왜 너한테 아무 패드를 안 깨 쳤는데 예 형이 다치지 않게 말하면서 얘기한 거 잖아요 어 진짜 잘못했어 아 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 고맙다 와 둘 셋 하면 지민아 사랑해 합시다 하나 둘 셋 암튼 지민이 사랑하지 으 뭐야 까 무슨 기분이 자료 저는 약간 약간 99 퍼센트 바죠 간지로 더 nuit kung 어 뭐 아 아 세 퍼 사람들 제조 3 뿐이다 벌써 지금 호가 와서 됐구요 5 잘 했는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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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수선 했구요 으 뭐야 신용 바지 맞는 거예요 그지 아 아 아 상의가 아니었구나 저 형은 거의 약간 현대미술 하는데 옷으로 살 사람 있냐 누가 되요 누가 사요 이녀가 입을 거야 으 으 꼭 김에 걸렸으면 좋겠다 아 진짜 꼭 조용히 있는 거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옷들을 저는 저는 제가 입고 싶네요 전체 요리 나 지민 아 비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슈가 버린 받은 건가요 진짜 입기 싫다 얘는 그래서 섭섭한 소리라 야 자기 아래를 자 글로건 총알 좀 총을 해야 하죠 총을 해야 하죠 총알이요 어디 가서 내 파한테 하다 육수 아니 으 으 고소 으 우와 으 으 으 쟤가 귀여운데요? 아, 나 이제 집중한다, 여러분들. 글루건 가져였나? 뭐, 장난하나? 그만 쓸게요. 나 그 재료들을 좀 더 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봐봐, 남자. You are hot. You are hot. 좀 귀엽다, 근데 솔직히. 귀엽다. 귀여워? 마음에 들어? 오케이, 진이 형 거. 아, 오케이. 제이홉 내 거. 아, 씨. 오케이, 물물교환 가자. 제이홉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네. 어, 그건 아니고. 너 형 실망스럽게 해. You are hot. 형, 이거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귀엽다. 오, 비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즈가 있어? 하. 아니, 없어요, 형, 비즈. 형, 비즈 없으니까 가져가시나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야, 누가 내 팬 가져왔어? 뭐야? 사실 대로 불면 용기에서 줄게. 브로펜, 브로펜이라고 하냐? 아이. 야, 누가 내 거 빨간색깔 누가 가져왔어? 나, 안녕. 확인해. 그래. 한번 입어봐요, 형. 조심스레 입어야 된다고. 와, 신기한 핏도 맞아. 가자. 아, 미쳤다, 저거는 진짜. 진짜 싫다. 아, 진짜 싫다. 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 제이홉 형도 마음에 들어 지금 형 거. 그래요? 이미 형 아웃은 다 완성이에요. 아, 요즘 또 안 깜... 여러분들 아쉽다, 안...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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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퇴관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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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기털 날리는 거 봐. 와, 씹. 형, 근데 어때요? 어, 야, 연례가 많아요. 다 해요? 멋있어, 멋있어. 야, 내 부재료들 어디 갔냐? 어때요, 제, 제 에디션? 예쁜데? 네. 괜찮은데? 네. 내 털이 너무 날린다. 미안하다, 막. 정말 울먹 겨자 먹기로 리포머 하고 있어. 모르겠다. 열심히 해보자. 아, 모르지 마십시오. 진짜 이 재질이 이게 잘 안 쓰면 된다, 이제. 겁지 마. CPR 해요? 심픈 소문도 아니고. 아, 넥타이 저거 좀 탐난다. 탐내하지 마요. 탐내할 만한 게 없어요. 자, 코리아 컬렉션. 아,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코리아 컬렉션. 괜찮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봐봅시다. 코리아 컬렉션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쁘네. 제가 잘 만들어. 괜찮죠? 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자, 이거 좀 할래? 돌돌이? 응? 나? 야, 어차피 나중에 옷 한번 싹 빨아입었다. 진정 거 빨면 분리될 것 같은데. 코, 코레 뭐야, 코레. 코레, 귀엽지? 아니, 그냥 코레 안에는 돌콜이야, 돌콜. 와, 나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칙칙 뿌리는 거예요? 네. 가시죠. 너무 귀장한 거 아니야, 쟤요? 레스키에. 뚜둔, 뚜둔.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뒤를 이어 말이 되는 퀴즈입니다. 갈게요. 지하. 벙커. 벙커. 지하 벙커. 야, 충분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하 벙커 괜찮잖아. 왜? 지하 벙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하 벙커. 그래, 가져가야지. 몇 개 가져가요? 두 개 가져가면 되잖아. 하나요. 하나요? 네, 하나씩. 오, 태형이 두 개 가져왔는데. 아까 태형 씨도 하나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하실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 눈싸움 할게요. 카메라 눈싸움 그래요? 몇 초 동안요? 카메라 눈싸움 30초입니다. 30초 너무 쉽다. 하나, 둘, 셋. 오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게 있어. 뭐야? 이 친구를 나시로 만들 거 아니면 이 상태로? 아, 형만으로 형이 디자이던데. 오빠, 진짜 형. 형 진지하게 너한테... 다시 가자. 여름인데 겹잖아. 꼬비만 믿어. 반팔은 어때? 네? 오케이. 형, 이거 좀만 잡아주겠니? 오케이. 아... 눈싸움? 아... 하나 갖고 해. 한 번 더 해. 네. 알겠습니다. 자. 말이 되는 키스 해야겠습니다. 나 한 번 더 해야겠다. 드릴게요. 아침. 햇살. 햇살. 아침.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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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으로 망했다. 예. 이제 와.. 이제 제 차이 만들. 수돗게임으로 한번 더 할게. 암아... 그 장은... 암아... 국 ст. 오,idan. 여행이 오는 거에요. 저 여행이 오는 거에요. 나 못 알아듣었죠. 한 명의 게임이 무엇이죠? 소송. 아예. 지그지그. 하나, 둘, 셋. 도도. 도도도는 도도도 마치. 한 번 더 할게요. 스페인의 수분은 하나, 둘, 셋. 마드리는 거에요. 바르스름으로 헷갈렸어요. 다음은 바르스름으로 헷갈렸어요. 여기서 스페인 좀 뿌려도 되겠습니까? 뿌리세요. 아, 예. 그러세요. 오케 뿌리는 거에요. 그냥 물은 나가. 나랑 이렇게? 저거 피 묻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저게 당신의 심장을 절약한다 느낌으로 가요. 다친 거 아니야? 이거 더 피 묻은 거 같은데? 어디까지? 다친 거 아니야? 와, 큰일 나는데? 왜? 스프레이가 스프레이는 아닌 거 같아요. 몰라, 이 누군가가 힙함으로 소화해 주겠지? 와. 큰일 났어요. 맞아, 멍들었습니다. 아, 큰일 났어요. 아, 큰일 났어요. 내가 망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망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언젠가 다시 보자. 자기야, 이 멍든이 멍든 티셔츠 어떻게 되냐? 자기야, 이 멍든이 멍든 티셔츠 어떻게 되냐? 가자, 하지 말자. 우리 게임 글루건이 있잖아. 와, 종국이 뭐야? 종국 패스워크. 요즘 하고 있다. 어, 태워. 아, 멋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니까 학생 같아요 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이번 달방의 썸네일은 누가 될지 딴 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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